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. 저희가 강한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방송을 한국경제TV에서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진행을 했습니다. 이틀 내일이죠. 내일도 밤에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직장인 문자반 서비스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도 이제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덕분에 감사드리고요. 그 감사 이벤트로 제가 댓글 좋아요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당첨자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책과 그리고 치킨 단어서 제가 뽑았는데요. 좋아요 백당 댓글 달아주신 분 한 분씩을 추첨을 해서 7월 30일 영상부터 또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7월 23일 영상부터 한번 보내드리고 이번에 2차로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자 그래서 당첨자 명단입니다. 자 지금 이제 당첨되신 분들이 이번에 책 당첨되신 분들은 비타민, 그리고 정기현님, 홍민영님, 김지영님, SH권님, 그리고 데자뷰님, 콩김님, 그리고 배종열님, 김혜숙님, 수피안님, 송지연님 이렇게 책 당첨이 되셨고요. 그래서 주소로 여기 본인 아이디와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를 보내주시면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책을 보내드리겠고요. 그리고 댓글 좋아요 이벤트 치킨 당첨되신 분들입니다. 자 임페리얼님, 로키님, 희아정님, 그리고 빨간맛이 조한 부자님, 그리고 좋은 서영환님, 그리고 행복그림님, 양씨님, 크리스미트님, 그리고 임명인님, 리꾸미님, 로드니님이 치킨이 당첨이 되셨습니다. 자 이분들은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또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본인 아이디를 꼭 기획을 하시고요. 그래서 치킨, 책 두 가지 따로 당첨자 명단이 있으니까요.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꼭 하시고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덕분에 이제 저도 성공리에 이런 이벤트도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. 앞으로도 많은 이벤트 여러분들께 할 테니까요.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이렇게 이벤트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